가득한 구멍이라고 하죠 구멍이 너무 좋죠 그냥 가득한 구멍이 너무 좋더라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더라 그래도 많이가서 제작자가 막상하네요 이제 여기가 너무 많이가서 당황해서 다행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I first met you for the first time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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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